호산 봄날에 함께하는 가유가 좋다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강서국민회관에서 펼쳐지는 가유가 좋다는 MC 도민 선율의 사회로 박우철, 이동기, 박진도, 현당, 최영철, 김훈, 백음성, 동후, 주영국, 전철, 유미, 미녀와 야수, 이환호, 전영주, 봉순, 조은혜, 한수, 최서영, 손민채, 이한중, 그린, 금홍이, 유비, 박경준, 이학렬, 정가연, 길손, 허소영, 국도영, 백진후, 사승민, 홍시, 행수기가 출연해 정겨운 우리 가유를 들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홍성군, 대한민국 대표 한우 홍성한우, 홍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내포천에, 광천토굴 새우젓 토구라네, 인삼, 고추, 복숭아, 수박의 고장 역동하는 음성군, 김학래 임수계 차이니즈 레스토랑 린찐, 일본 새차용품 1위 센샵, 주식회사 아이엠 미디어와 함께합니다.